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를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나의 소득을 열심히 모아도 안타깝게도 그 소득의 증가속도가 자산가치의 증가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열심히 살면 죄송한 편이지만 막연히 열심히 가난해지는 겁니다. 소득의 증가속도보다 자산가치의 증가속도가 높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그냥 막연히 열심히 살기보다는 어떤 시점에는 어떤 나의 소득을 어떤 자산의 형태로 갖고 있을까 재테크라는 것, 자산관리라는 것은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의 문제거든요. 돈을 저축으로 갖고 있을까, 주식으로 들고 있을까, 채권으로 들고 있을까, 부동산으로 들고 있을까 상위 10% 고소득층은 그냥 열심히만 살아도 돼요. 경제에 관심 없이 살아도 돼요. 그래도 부를 가질 수 있는, 부자로 가는 경로에 놓여진 분들인데 근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분들이 그 부를 증식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고 부를 증식하기 유리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개탄할 것만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스스로 모색하면서 사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게 그 첫걸음이 바로 거시경제를 이해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배움의 기회를 쟁취해야죠. 돈 벌 때는 정말 어렵게 그리고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소위 피 땀 흘려서 돈을 버시지만 정작 그 번 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단순히 저축해야 되는 건가? 저축 이후에 돈이 돈을 벌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접근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 경기를 판단하고 이 경기가 달라지는 국면에 어떤 형식으로 나의 돈을 들고 있을지 그런 것을 스스로 판단하시는데 아마 이 경제 흐름 따라하기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부의 기회는 분명히 있고 그 부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 흐름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과정이 여러분께 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캘린더나 다이어리 교재를 제외하고 영상만 좀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면 훨씬 저렴하게 더 많은 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렸었던 것이고 대신 인쇄물로 전달이 되려면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드니까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자책 방식으로 그 영상 혹은 그 책자를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게 해드리면서 그냥 교육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게 해드리면 어떻겠는가 제 채널에서 경제 현상을 분석해드리고 경기를 판단하는 데 도움드리고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한번 전망하고 가늠해드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온전히 이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경기 판단을 하는 그 메시지를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경제 언어에 미숙하면 아무리 명확한 얘기를 하더라도 달리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제 언어를 장착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힘들게 돈을 버는데 그런데도 어려운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게 돈을 벌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지 가지고 있다는 표현은 저축해야 될지 주식해야 될지 부동산해야 될지 정작 열심히 일해서 돈은 모으지만 그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2020년 21년 유례없는 돈의 이동이 일어났고 유례없는 속도로 최저금리로 돌입하면서 돈의 이동이 은행에서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쏠리죠 그때 주가가 대세 상승했고 내가 알고 투자했는지 모르고 투자했는지 어쨌든 동학개미운동에 참여했는데 근데 20년 21년이 지나고 21년 끝자락에 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20년 21년의 시대와 22년 23년의 시대는 전혀 다른데 똑같은 공식을 전혀 다른 시대에 쓰는 거예요 달라진 공식을 도입하려면 첫 번째는 어떤 달라진 현상이 앞에 나오나를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게 경제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경제에 명확하게 이해하고 경제의 진단을 스스로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경제에 눈을 뜰 수 있게 이 과정이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달라진 환경에 걸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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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